2. 3. 3. 4. 4. 5. 잘게. 4. 안녕. 미사에 코 골지 마. 눕는다. 마사지 받는다. 쭈루룽. 아.. 시원해. 심뚱. 스토어 좋아해요. 이분들은 우리가 어디서 뭘 하고 왔는지. 모르시겠지. 어떡해 힐링 타임. 바로 뻗을 것 같아. 아. 시원해. 심뚱. 역시 유행해. 아. 마사지지. 아. 아. 아파? 어제 그 제트스키 두 번 타고. 그니까. 아. 진 라인 너무 많이 탔지 않았어? 나 안 무서웠어. 그래서 너 흔들어줬어. 나 안 무서웠어. 나중에는. 이제 연기는 했는데. 어. 이미 늦었더라. 어때 내 투어? 아. 맘에 들어. 제일 좋아. 제일 좋아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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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장아. 짱 좋아. 짱 좋아. 응. 야 진짜 차원이 다르다. 하하. 이래서 사람들이 타임 하사지 받으러 다니는구나. 진짜 시원하다. 아이고. 나 잦다. 자고 있어. 은지 어디 받아? 흠이. 진짜 차오로 하사지. 욕 이거 찾아왔어. 아. 야. 야. 너무 귀엽다 엄청 커 호삼이의 마지막 방 첫날 밤에 오고 마지막 밤에 오고 진짜? 우리가 그래도 리사의 나라인 태국에도 오고 그래도 일로 처음 온 게 아니라 휴가로 처음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도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 맞아 난 진짜 이거는 거의 행운이라고 생각해 너무 좋은 추억이야 뭔가 되게 리사가 되게 진짜 저렇게 밝게 산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우리 모두 한국에 가서 다 함께 따뜻하게 잘 간다 봅시다 인 불핑하우스 인 불핑하우스 새해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제일 이뤄졌으면 하는 거 다 속에 있는 마음은 비슷할 것 같아 그냥 우리 앨범이 나왔으면 좋겠어 한 표 그치? 한 표예요 진짜 우리 앨범에 빨리 앨범 메고 팬분들이랑 콘서트라는 그런 특별한 시간 빨리 뭔가 즐겨보고 싶어요 컨난 앨범하고 우리 응원봉 응원봉은 커밍순이잖아 맞아 진짜 밍순이지 너무 커밍순입니다 밍순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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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밍순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한국 가서 저희 1년 새해를 맞이해서 더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해서 열일하자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었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주 생각나긴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추억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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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뵙을 것 같다 신나요 좋아 야야야야야 너무 귀여워 여기있다 여기있다 오 귀여워 빨리 가자 눈이 너무 많이 와